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니까 복음이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말씀이 화 있을지 인저 화 있을지 인저 이렇게 칠화선언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절이 아니라 좀 길게 예수님께서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인도자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여 맹인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선을 우리들이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위선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잘 듣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소위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펩시 콜라와 코카콜라를 놓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어떤 게 맛있는지 어떤 콜라인지를 구분하는 거였죠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야 될까요? 놀래야 되겠죠?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25, 26년 전 미국에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파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콜라의 양이 하루에 6억 잔이었답니다 많죠? 그런데 펩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2등인 거예요 그래서 펩시 콜라 회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코카와 펩시를 놓고 눈을 가리고 맛을 보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펩시가 맛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코카콜라에 중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펩시와 코카콜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콜라를 한 컵 놓고 여기에는 맹물을 놓고 콜라와 맹물을 구분하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구별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유심히 구별하지 않으면 구분될 수 없는 것들이 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맹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전의 금에 대해서 또 재단과 재단의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 차이를 아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주시면서 세 번째 저주 선언을 해 이 눈먼 인도자들 너희들은 맹인들이 인도하구나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온전체 아닌데 맹인인데 사람들을 인도하여 간다면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눈먼 인도자들에 대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장교들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다 특히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들 이 사람들이 무식한데 용감하면 부하들을 다 죽이는 거죠 결정장의 리더와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칼럼을 어떤 기자가 쓴 걸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갈 텐데 유머입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아주 힘들게 한 산 봉우리에 썼는데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눈보라를 뚫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다른 봉우리에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어? 아까 그 산이 맞나 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미쳐버리는 거죠 우유부단한 리더, 잘못 인도하는 리더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이렇게 무식한데 용감한 리더가 아니라 똑똑한데 나쁜 길로 인도하는 리더는 훨씬 더 못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석유관들은 그들은 똑똑한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인죠 그들의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만일 눈먼 인도자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인도한다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눈을 감고 잘못 인도한다고 하면 진리를 왜곡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되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있고 그 금을 거룩하고 있는 성전 어느 것이 중하냐 이 말씀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16절 바로 전철이죠 화 있을지인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맹세를 냈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재물에 대고 맹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NIV 영어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냈고 성전 재물에 대고 맹세를 한 사람들에게는 너 그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성의관들에 대하여 화 있을지인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고민하며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맹세하며 기도하는데 제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붙으면 제가 이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물에 대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놓고 목사님 양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기도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꼭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성전에 대고 맹세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전의 제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이 중요하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성전에 대하여 맹세한 그 맹세는 그들에게 들어오는 아무런 정제적인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이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그것을 지켜야 내가 지금 목해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신앙을 보고 맹세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기여했나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는 돈을 가지고 친밀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을 써서 친밀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친밀하고 좋아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이 되세요? 성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알아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쓰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우리 교회에 요즘 영상이 계속 유튜브로 가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볼 때가 많아요 거기에 깜짝 놀란 말에 아주 짤막한 그런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찍었던 것이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한 글들이 정말 엄청 떴어요 거기에 댓글이 이런 게 떴어요 그래 김병삼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야 그리고 생기글 거니 머리가 벗은 걸 보니 돈을 밝히게 생겼어 이런 거에서부터 저에 대한 비난이 정말 너무 많이 제가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비난들이 떴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거였어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넣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80%는 어떤 것으로든 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살린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넣는데 돈을 내고 직분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써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대머리 까져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왜 분노했냐면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과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이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 보금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지금 돈의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물질의 가치와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바리세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재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지죠 민숙이 30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맹세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바리세인들과 서인관들은 이렇게 맹세를 분리하면서 맹세를 부추겨서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분이 이메일로 상담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남의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참다 참다 못해서 도저히 제가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교인들이 목회자와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전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의 내용에 따라 심각한 상담이면 돈을 조금 더 내고 심각하지 않은 상담이면 돈을 조금 덜 내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과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단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큰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병은 조금 돈을 덜 내도 된대요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고민이 된다고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무엇이 중한지 아니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목사가 타락하면 그가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해 이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심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올바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쳐진 예물이 잘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여 화 있을 진저라는 예수님의 칠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구분이 되셨어요? 마스크 썼지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부분만 조금 듣고 이해를 하고 나가도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맹세는 무엇이고 진짜 맹세는 필요한 것인가 자 오늘 부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맹세를 부정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맹세하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부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자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오늘 첼로를 연주한 신미영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저기 신미영 권사님 엄마예요 그 딸 나애야 나애 어디 있어 저기 나애가 첼로를 연주했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한 달 내내 학교 못 갔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맨날 놀아 제가 연주도 안 하고 엄마가 화가 났어 그래서 나애한테 나애야 너 첼로 그만둬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나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예 엄마 그만두라고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만둘게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엄마의 의도는 뭐예요 너 이거 첼로 하지마 이야기는 열심히 연습해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여기 박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여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잘 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문맥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해야 돼 얘들아 맹세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당시에 맹세가 얼마나 잘못됐고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적용이 많은지 너희들 맹세하지 마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해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단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세요 보세요 너희들이 하늘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늘을 지으신 너희 하나님께 하는 거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맹세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맹세하는 그 맹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맹세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의 제가 중요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을지 몰라요 80년대 90년대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부흥의 대형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집회들에서 늘 끝날 때쯤이면 소위 컬링이라는 걸 했어요 알터컬 재단으로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로 서원하는 분 나오세요 또 목회자로 서원하는 분 나오세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집회에서 한 번쯤 일어났던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서원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들 많이 힘들어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쉽게 서원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는 감정적으로 서원을 하고 났는데 감정이 쉽고 나니 이것이 내가 올바른 서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서원을 냈는데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서원하는 것 그거 옳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서원하는 것 그것이 내 감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서원과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걸음을 뛰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든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하고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제가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그것을 대답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만일 제가 나쁜 사람이라면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키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화 있을 진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인격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쉽게 말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그걸 꼭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격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들이 성전에 뭐를 하던 재물을 드리는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심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재단이 중요한 것은 그 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단의 재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성전이 중요한 것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치를 가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보금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면 보금을 벗어나요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계약을 하든 회사의 간부가 사원을 데리고 이야기하든 대화를 할 때 요즘은 몰래 녹음하는 게 유행이에요 왜? 그 사람이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회의할 때 대화를 할 때 그것부터 확인한다고 그러죠 스마트폰 다 놓고 와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CCTV 확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지어 가정의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부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못 믿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물질이 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말을 바꿉니다 우리들의 삶이 권력지향작이 되잖아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쉽게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직이 경쟁력이다 이런 글이었는데 형통함이란 손해보지 않는다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형통함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이다 정직한 삶에는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태도다 제가 글을 쭉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보니까 만나기 위해 김병삼 목사가 이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신문에 제가 칼럼에 썼던 글이었어요 저는 잊어버렸던 글이었는데 어쩐지 많이 익숙하다 참 좋은 글이다 제가 썼기 때문에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직이 경쟁력이다 우리가 언제 정직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돈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권력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다른 어떤 이득 때문에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보기 쉽지 않고 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쉽게 말을 바꾸는 이 사회 가운데서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일한 경쟁력 보금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금이 힘들고 아파요 보금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화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아프지만 보금을 살아내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